해운대 경찰서의 한 경정급 간부가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특별 면회를 시켜준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부산 경남 경무관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운대 경찰서 A 과장은 지난달 초 유치장에 수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특별 면회를 시켜줬습니다. 출감 사유에는 피의자 조사를 해놓고 면회를 시켜준 건데, 이번 일과 관련해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부부싸움을 하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70대라고 알려졌고요. 이 피의자와 면회를 한 사람은 전 직장 상사라고 하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과 관련해 부산 경남 경무관 2명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무관은 경찰 계급의 별이라고도 불리는데, 군대로 치면 준장, 일명 원스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보다도 한계급이 더 높습니다. 해운대 경찰서장인 A 경무관은 저희 취재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남경찰청 B 경무관으로부터 면회 요청이 와서 절차에 맞게 면회를 시켜주라고 지시했고, 담당 간부 연락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B 경무관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고위 간부의 전화 한 통에 불법 면회까지 이뤄졌는데, 이번 일을 두고 경찰 기강이 너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찰을 받고 있는 경정급 간부 정도에서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꼬리 자르기 감찰이 되지 않겠느냐.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조직 개편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이마저 연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 고위 간부인 경무관이 연루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경찰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